오토헤럴드 정우인 기자, 현대차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고 밝혀 채용부문은 연구개발,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디자인 등 총여수. 특히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 내 총 50개 이상의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해 신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db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며 직무별 전형단계와 지원자격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한편 현대차는 이번 채용부터 매달 15일 경력직 모집 공고를 일괄적으로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월간 채용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정기적으로 게시돼 지원자들은 공고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 준비에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전략의 과감한 전개를 도모하겠다며 월간 채용 등 지원자 관...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현대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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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